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현재 예제 왼쪽 개체 회원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번호 필드는 첫 번째 있는 회원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P001 형식으로 영문 대문자 한자와 숫자 세 자리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담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 Shift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확대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첫 글자 대문자 입력하겠습니다. 크다 입력하시고요. 영문 L자 입력합니다. 그 다음 숫자는 세 글자 하나 둘 셋 반드시 필수 조건이라서 0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가 중간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휴대폰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휴대폰 번호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필수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나이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255자 이하의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필드 옆에 데이터 형식에 현재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숫자로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255자 이하의 숫자라고 하니까요. 정수 롱이 아니라요. 우리는 바이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성별 필드는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남이 입력되도록 기본 값에다가 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성별 필드에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남이 입력되도록 하고 남이나 여 외에 다른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눌러서요. 남 또는 여 라고요. 남 OR 여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남 심표 여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남, 여에 대해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다음 성별 필드 뒤에다가요. 비고 필드를 추가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 필드를 추가하시고 오른쪽에 오셔서 데이터 형식에서 짧은 텍스트가 아니라 255자 이상의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긴 텍스트로 데이터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온 정보 테이블에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 다섯 문항 설정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필드 크기를 수정하셨기 때문에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실 건데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새 데이터 원본에 가셔서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신규 킥보드 목록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테이블을 만드실 거니까 새 테이블로 가져오겠다라고 기본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구분 기호는 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럼 구분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행에 첫 행에 필드 이름을 포함합니다. 라고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 기본 키를 선택을 하는데 킥보드 코드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킥보드 목록이라고 테이블의 이름을 수정하시고요. 킥보드 목록 그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외부 데이터 가족이 텍스트 파일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왼쪽에 킥보드 목록이라는 테이블 하나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셔서 대여 내역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테이블 추가해서 킥보드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킥보드 테이블의 킥보드 코드를 선택하셔서 대여 내역 테이블의 킥보드 코드에 드래그하신 다음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하시고 관련 필드는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클릭하셔서 두 테이블 간의 필드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닫기를 클릭하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 첫 번째 대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양식 디자인의 컨트롤에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킥보드 대여 내역 관리 라고 입력할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킥보드 대여 내역 관리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하셨던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그 다음 모두의 이름에다가 이름은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22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22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 문자색에서는 파랑 강조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없다면 점점점 클릭하셔서 파랑 강조 1 글꼴을 찾습니다. 강조색 1 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목록에서는 마우스 갖다 놨을 때 파랑 강조 1 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요. txt 일련번호 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첫 번째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면 텍스트 일련번호 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림과 같이 선택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사용 가능을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회원명을 선택하시고요. txt 회원명 컨트롤에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다로 기타 탭에 가셔서 탭 정지를 현재 예가 아니라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에 대한 대여 내역관리 폼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는 문제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대여 내역관리 폼 디자인 클릭하겠습니다. 본문에서 txt 회원명 조금 전에 탭 정지를 아니요로 하셨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txt 회원명 컨트롤에는 회원 정보 테이블에 회원번호 필드가 txt 회원번호 왼쪽에 있는 txt 회원번호 컨트롤과 같은 회원명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온 번에다가 커서 두신 다음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눌러서 확대 축소 창을 띄었고요.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회원명을 찾아올 건데요. 필드명은 이렇게 대가로를 넣으셔도 되고 대가로를 공백이 없다면 생략하실 수 있고요. 회원명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에서 회원 정보 테이블에서 신표 조건은 회원번호가 마찬가지로 회원번호는 필드이기 때문에 대가로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회원번호가 같습니까? txt 회원번호와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하시고 괄호 닫습니다. txt 회원번호 현재 폼에 txt 회원번호와 회원 정보 테이블의 회원번호와 같다면 저희는 회원명을 가져다가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원본에 작성하셨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폼보기 가셨을 때 회원명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다음은 현재 개체 왼쪽에 킥보드 찾기 라는 폼을 선택하시고 킥보드 폼을 읽기 전용 모드 형식으로 열고 네 그 다음에 대여 내역 대여 내역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 첫 번째는 폼을 열겠다 라고요.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 폼의 이름은 킥보드 찾기 라고 선택하신 다음 읽기 전용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폼을 열 건데 아래쪽에 오셔서 모드 데이터 모드에 가서 읽기 전용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모드에 읽기 전용 그 다음 두 번째 키보드 찾기 폼을 읽기 전용 모드 형식으로 열고 다시 한번 새함수 추가 누르셔서요. 이제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는 대여 내역 현황 이라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합니다. 대여 내역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아래쪽에요 보고서 출력 조건이 또 있네요. 조건은 외열 조건문에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회원 정보 폼에 TXE 회원번호 컨트롤에 입력된 회원번호와 같은 정보를 표시하시오. 그러면 회원 필드에 회원번호 필드와 같습니까? 현재 작업하는 폼에 가셔서 모든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회원 정보 폼에 TXT 회원번호와 같습니까? 라는 조건 일치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고서를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폼을 열고 보고서를 여는 매크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다음 현재 매크로를 보고서 출력 이라고 저장하라고 하니까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 보고서 출력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매크로 작성을 다 하셨으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폼에서 회원 정보 폼의 선택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위쪽 폼 머리끌에 명령 단추 하나가 있고요. CMD 확인 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CMD 확인을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하면 우리는 원클릭해서 보고서 출력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 출력 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대여 내역 현황 이라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동일한 킥보드 코드 내에서 대여 일자를 오름차순 정렬하는 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정렬 추가에 대여 일자의 오름차순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머리끌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머리끌 페이지 머리끌을 표시하겠다. 형식에 가셔서 표시가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킥보드 코드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출력되도록 형식 탭에 오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예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은 숫자 1을 입력하시고 누적 합계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그룹별로 123 123 이라는 일련번호처럼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킥보드 바닥끌 영역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니까요. TXT 합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TXT 합계 컨트롤에는 대여 요금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에 다가 커서를 두시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시면 확대하실 수 있고 는 그 다음에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대여 요금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탔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문제 제시된 이미지와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보고서의 페이지는 1페이지이고요. 문제 제시된 페이지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페이지 내용과 여러분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서 현재 작업하는 내용은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두 번째 킥보드 찾기 라는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킥보드 찾기 폼 머리끌에 TXT 조회라는 컨트롤에 조회할 킥보드 명을 입력하고요. 오른쪽에 찾기 CMD 찾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킥보드 명을 포함하는 일치 않는 건 아니고 포함한다 라고 하시면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뒤에 별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킥보드 명을 포함하는 킥보드 명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 그럼 현재 라는 현재 폼을 미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레코드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리 코드 그 다음에 레코드 소스는 등호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프럼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오는데 킥보드 테이블에 가서 조건은 킥보드 테이블에 가서 조건은 외열 다음에다가 작성하시는데요. 킥보드 명이요. 같습니까? 라고 킥 킥이라고 입력하고 보 드 명이 같습니까? 라고 할 때면 등호를 쓰겠는데 지금은 킥보드 명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에다가 별표 뒤에다가 별표 이렇게 앞뒤에 별표를 넣으실 거예요. 별표를 앞에랑 이렇게 뒤에다가 별표를 작성을 하실 거고요. 그 사이에다가 우리는 txt 조회라는 컨트롤에 입력된 값을 포함하는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작성하실 건데요. 라이크 연산자 이 앞에와 뒤쪽에 별표를 넣었고 txt 조회라는 킥보드 명은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라서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입력받는 컨트롤을 구분하기에서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 작업을 하십니다. 그 다음 앞에서 큰 따옴표로 시작했고요. n% 앞에서 큰 따옴표가 일단 한번 닫혀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닫는 작업 뒤쪽에 별표도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열고 끝에서 큰 따옴표 닫는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속성 시트 닫기 버튼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일단 킥보드에 가서요. 빈빔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폼복이 가셔서 빈빔이라고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두 번째 하나 네. 세 번째는 없죠. 빈빔이라는 킥보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조회가 되네요. 다시 한번 이제는 싱싱이라고 하나 둘 셋 정도 있을까요? 그러면 킥보드 찾기에다가 싱싱이라고 입력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찾기 버튼 누르시면 싱싱이 하나 둘 세 개 정도에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킥보드 찾기 라는 폼을 닫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에 폼을 아니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커리는 킥보드 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문제에 표시되어 있는 킥보드 코드와 킥보드 명가 그 다음에 대여 요금과 그 다음에 출시 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시 일자 이렇게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겠고 조건에서요 출시 일자가 2024년 5월 1일 이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에다가 출시 일자에다가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조건은 날짜니까 크거나 같다 이유니까 크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고 날짜니까 샵을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날짜를 입력합니다. 2024년 5월 1일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너비 살짝 조절할까요? 5월 1일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일단 작성한 쿼리 저장 버튼 누르셔서 신제품 킥보드 라고 입력합니다.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현재 킥보드 코드와 출시 일자와 그 다음 전체에 표시되어 있는 킥보드 신제품 코드가 총 5개 레코드가 추출이 되었나 제시된 이미지와 실습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한 내용이 있다면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두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시고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대여 내역 관리 쿼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쿼리에 가셔서 대여 내역 관리를 더블 클릭 합니다. 첫번째 회원명을 더블 클릭 두번째 휴대폰 번호를 더블 클릭 다음은 대여 횟수는 일련번호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최근 대여 일자는 대여 일자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필요한 필드는 배치 배치 하셨고요. 대여 내역 관리 쿼리를 이용하여 대여 횟수를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 대여 횟수에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대여 횟수를 입력 이라고 작성합니다. 횟수를 입력 이라고 작성하시고 일련번호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저희는 대여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필드명을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해당 대여 횟수만큼 대여한 회원의 정보를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대여 일자라고 되어 있는 필드는 최근 대여 일자라고 되어 있는 필드는 대여 일자의 최근 날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최근 날짜는 최대 값을 선택하시면 돼요. 최대 최근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일당 작업한 쿼리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 쿼리 이름을 대여 횟수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결과를 살짝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에 가셔서 횟수를 4 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회원명과 그 다음 휴대폰 번호 그 다음 대여 횟수 최근 대여 일자가 맞게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살짝 데이터가 좀 다르네요. 휴대폰 번호 그 다음 최근 대여 일자 결과 결과가 살짝 다른데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대여 횟수 현재 대여 횟수는 일련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계수를 구해놔야만 저희가 입력한 계수 몇 번째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대여 횟수가 조회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요약해서 계수를 선택하지 않아서 결과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여 횟수를 입력 4라고 입력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면 이제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회원명과 그 다음에 최근 대여 일자 맞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리 작성에서 디자인 보기에 요약 부분에 일련번호를 가지고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오류가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지널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킥보드와 대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한 번도 대여되지 않은 킥보드를 조회하는 미 대여 킥보드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 작성할 수 있고요. 또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에 가시면 커리 마법사 불일치 검색 커리 마법사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어떤 테이블이나 커리의 레코드를 커리 결과에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킥보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커리로 표시할 겁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어떤 테이블과 비교를 하실 건지 관계 레코드가 있습니까?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여 내역 테이블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킥보드 테이블에 킥보드 코드와 대여 내역 테이블에 킥보드 코드를 가지고 일치 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 실제 표시할 내용은 킥보드 코드와 그 다음에 킥보드 명가 출시 일자와 대여 요금과 대여 시간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미 대여 킥보드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눌러보시면 킥보드 코드와 킥보드 명가 출시 일자 그 다음에 대여 요금 대여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이미지와 실습한 결과 확인해 보시고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 일단 창을 닫아 보시고요. 저장 하신 다음에 현재 작업하셨던 미 대여 킥보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면 문제의 킥보드 코드에 대여 내역 테이블에 가서 널 값 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 하겠습니다. 라고 이즈널 이라는 작성이 되어 있고요. 직접 작성할 땐 이렇게 이즈널 이라고 입력하시고 조인 속성 만 킥보드는 모두 포함 모든 레코드를 포함 하고 대여 내역 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 하겠습니다. 조인 속성을 설정해 주시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필요하신 테이블은 킥보드 필요합니다. 킥보드 더블클릭 대여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하여 킥보드 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킥보드 코드를 가지고 표시할 거고요. 킥보드 별 성별 별 성별 데이터를 가져다가 회원 정보 성별 대여 횟수를 조회하겠다. 대여 횟수는 일련번호를 가지고 대여 횟수 선택하시고요. 킥보드 별 성별 대여 횟수를 조회하는 킥보드 대여 현황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 선택하시고 그 다음 킥보드 코드는 행머리 글로 사용할 거고요. 성별 은 열머리 글로 사용할 거고요. 일련번호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개수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평균 나이가 있네요. 그러면 나이 필드 하나를 추가하셔서 우리는 행머리 글로 표시 하는데 필드명을 평균 나이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 묶는 방법에서는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평균 나이 필드를 이용하여 형식은 표준의 소수 자릿수 0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평균 나이를 선택하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은 표준의 소수 자릿수를 0 으로 하겠습니다. 설정 하시고 그 다음 킥보드 코드 필드의 마지막이 오른 마지막에 해당한 킥보드 코드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조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에 다가 조건에 다가 킥보드 코드 필드의 마지막이 1에서 3으로 끝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던지 1부터 3까지 라고 입력하시고 1부터 3까지 끝나는 킥보드 에 대해서 조회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일단 작성하신 커리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 킥보드 대여 현황 이라고 저장 하겠습니다. 킥보드 대여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결과를 살짝 보게 하시면 킥보드 코드가 끝에가 1,2,3 으로 끝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 나이 형식 성별 가 남녀 값을 확인하시고 레코드 개수가 3개 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킥보드 테이블을 이용하여 킥보드 명의 빈빔으로 시작하는 대여 요금의 필드 값을 변경하는 대여 요금 변경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의 업데이트 클릭하시고요. 요금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킥보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요금을 변경하겠다. 대여 요금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대여 요금은 기존 요금에 500원을 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에다가 대여 요금 이라고 입력하시고 더하기 500 이라고 입력합니다. 500원을 더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빈빔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킥보드 명을 가져오시고요. 조건에다가 빈빔으로 시작한다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요. 라이크 연산자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빈빔으로 시작한다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 커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작성하신 커리는 대여 요금 변경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실행을 클릭하시면 두 행을 새로 고침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예 버튼 눌러서 현재 작업한 커리 창을 닫아 보시고요. 킥보드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셔서요. 현재 빈빔으로 시작하는 대여 요금의 문제에 제시된 이미지와 비교해 보시고요. 2200원 그 다음에 2200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